남자 셋이 이게 뭐 하는 거니 우리 남자 셋이 이게 뭐 하는 거야 너가 가고 싶다며 난 동물 좋아하니까 우리는 샌디에고 3,4,1 캐스 154불 러시아픈 러시아픈 거름 verschill 초장은 4,13 3,4, 3,2, 3,4,1 캐스 이 날은 3,5, chron dt 장, 40,1 캐스 154이 러시아 피로스 시 events 2,5 pyram sedan 해외로스시 반드시 에어픈 에라시아픈 어디로られて、何의 흈역이 sorr front? 아, hasta 다음,接下來 무슨 흈역이 sisters? 이 시각 세계에서 없는 거 아니에요? 위에서 확인한다른 다리에 있는 게 좋은 음식입니다. 우선 우리의 우선을 Onto는 우리의 흈역을 주나, 바다리를 부른다는 거래요. 왼쪽의 파운드, 왼쪽의 파운드, 왼쪽의 파운드 가장 큰 흑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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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백 이게 50달러야? 먹자 이건 내꺼 베비랑 샌드위치 와 치즈플래터도 있네 저녁을 해 먹을 거예요 코스트코에서 장을 봤는데 저녁을 해 먹으려고 지금 주방에 왔습니다 중화 사이즈죠? 타이거 블랙 새우인 것 같은데 이것도 1kg에 28.84불 이거는 한 500g에 27.18불 500g에 랭크를 좀 섞어 먹을게요 9시 레몬하네 레몬 안 되겠다 이건 너무 싫어 그럼 나 줘 나 레몬 더 코로나랑 라임이 맞는 것 같아 라임이 맞는 것 같아 라임이 맞는 것 같아 한 개 더 까야 돼 이거 나 이거 조금만 까먹었어 왜? 마셔 켜먹어 아 요거 요거 요게 각도가 판때기처럼 보이잖아 다 마시고 갈까? 응? 이거 다 마시고 갈거야? 다 마시고 갈거야? 다 마시고 가야지 데킬라 한 이만큼 따랐어요 좀 더 따라도 되겠다 이만큼? 며칠 두 병에 한 여섯 잔 따른 것 같은데 사슬 한 일곱 잔? 다 마시고 가야 돼 다 마시고 가야 돼 다 마시고 가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